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열병식 훈련장에서 차량과 병력이 다시 나타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5월 열병식 준비 저항이 포착됐다가 해산된 뒤 다시 훈련장에 병력들이 모인 건데 북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열병 때문에 중단됐던 훈련이 다시 재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 위성업체 플래닐랩스가 지난 11일 촬영한 위성사진입니다. 북한의 미림 비행장 근처 열병식 훈련장 북서쪽 공터에 차량 수십에서 수백 대가 집결해 있습니다. 지난달 차량들이 포착됐다가 일주일 뒤 일제히 사라진 뒤 이번에 다시 차량으로 빼곡한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특히 검은색 면적이 지난달보다 더 넓어져 동원된 차량이 더 많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하루 전인 10일에는 병력 대열도 포착됐습니다. 병력 대열은 15개 정도로 일정 간격을 유지한 채 김일성 광장의 연단을 형상화한 지점과 훈련장 중심부를 이동하는 형태로 포착됐습니다. 각 대열에 도열한 병력 수를 50명에서 최대 300명으로 추정한 위성사진 전문가들의 이전 분석을 감안하면 이날 열병식 훈련장 병력은 1,000명에서 4,000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거 열병식 훈련장에선 소규모 차량이나 병력이 포착된 뒤 점차 그 수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왔는데 올해는 차량과 병력 상황이 유동적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북한 내 열병 소식과의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최근 RFA, 자유아시아 방송은 지난달 중순 북한 내 주민 소식통을 인용해 평양과 평안북도, 양강도 등 일부 지역에서 독감, 폐렴 등 열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전승절로 부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일 7월 27일과 북한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에 맞춰 기념일이 5년, 10년을 맞는 해에 열병식을 포함한 대형 행사를 개최해왔습니다. 북한은 올해 2월 8일 인민군 창건일 75주년을 맞아 심야 열병식을 개최하면서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이스칸데르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5연장 순항미사일, 4연장 초대형 방사포 등을 공개했습니다. 또 전술의 군용 부대도 처음으로 열병식에 참가했는데 이번에 열병식이 열리면 어떤 무기들이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BOE 뉴스 함재하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 수석대표가 12일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등 대북 현안 전반을 점검합니다. 미한 북핵 수석대표 협의차 미국을 방문한 김건 한국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11일 미국에 도착한 뒤 한국 기자들과 만나 두 나라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불법 활동과 관련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방문 기간 대북 제재를 담당하는 재무부와 별도 협의를 하면서 제재 파트나 사이버 대응 등을 폭넓게 협의할 생각이라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쪽도 만나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의 콜린 칼 정책 차관은 한국과 하와이,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11일 출국했으며 칼 차관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면담하고 비무장지대 DMZ도 방문한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또 칼 차관의 한국 방문은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확장 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는 점을 확인시켜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이종섭 국방장관이 한국 수도권에서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해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엘셈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장관이 12일 한국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드 사거리가 200km에 불과해 수도권 방어에 한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고 뉴스시스가 보도했습니다. 또 이장관은 수도권에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태세는 기본적으로 패츄리어트와 SM2라고 하는 하층 요격 체계가 구축돼 있다며 다만 사드처럼 상층에서 요격할 수 있는 문제는 최근 시험평가에서 성공한 엘셈과 고도를 눕혀서 요격하는 엘셈2를 개발하고 있어 조만간 사드같이 종말단계 상층에서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엘셈 실전 배치를 묻는 의원 질의에는 정확하게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2025년 정도 되면 전력화가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뉴스시스가 보도했습니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 살포금지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이 12일 한국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날치기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어처구니 없는 악법으로 인도적 활동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데 신속한 재개정을 할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 질의에 헌법재판소 심리 내용을 봐가면서 개정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권 장관은 이어 해당 법률은 한국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처벌 조항 자체도 헌법상 문제가 있다고 밝혔고 이어 해당 의원이 즉시 효력 중지 검토를 요청하자 권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고 상당 부분 진전된 부분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군사 합의를 북한이 17차례 위반했는데 이런 합의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있느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 합의를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유지하는 게 좋겠지만 북한이 계속 합의를 위반하고 그 과정에서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북한이 새 액체 연료 엔진 시험을 준비하는 정황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능력을 갖춘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 이동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루스는 지난 10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토대로 서해 위성발사장 수직 엔진 시험대에서 개폐식 보호시설이 시험대와 계류장을 연결하는 경사로로 옮겨졌으며 기존에 없던 차량 4대에서 5대도 계류장에 나타났다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이어 개폐식 보호시설은 액체 연료 엔진 시험 등을 준비할 때 관련 장비와 인력을 보호하고 위성사진을 찍지 못하도록 하는 용도며 북한은 이곳에서 시험을 진행할 때면 통상 이 개폐식 보호시설을 시험대 가까이 옮긴다고 전했습니다. 38루스는 또 이날 함경남도 신포조선소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능력을 갖춘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이 최근 건식 도구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외부의 관찰을 막기 위해 대형 차양막이 쳐진 신포조선소의 안전구역에 정박돼 있던 신포급 잠수함의 이번 이동 목적은 일상적인 선체 유지 보수나 수리 또는 일종의 조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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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tari인 respiration 구독과 좋아요는 pois 구독과 좋아요는 처음에 저에게 힘을 가진 수 있고요 요게 되 futuro